18.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본도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옮겨왔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들의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묵으면서 그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그리스인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온 이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옷에서 먼지를 탈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나와 드디어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 식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에 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청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바울에게 몰려가 그를 재판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리오에게 이 사람이 우리의 법을 어겨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소하는 것이 어떤 범죄나 나쁜 행동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들어주겠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것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들의 율법에 관한 것들이오. 그러니 이런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시오. 너는 이런 사건에 재판관이 되기는 싫소. 이 말을 하고 갈리오는 그들을 재판장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회당장 소수대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장 앞에서 마구 때렸습니다. 그래도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에 며칠 더 머물다가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바울은 항해하기 전에 그가 이전에 맹세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헤어진 후 혼자서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좀 더 머물러달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리아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인사한 뒤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한동안 안디옥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으며 교육을 많이 받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에 관한 도도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말하고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용기있게 말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자기들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자 에베소의 신자들은 격려하면서 그곳의 신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아볼로는 그 지방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과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여 그들의 주장을 물리쳤으며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했습니다.